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압수수색을 한 곳은 대구지검인데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이중영과 임성근 등 해병대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최진규 11포병대재장도 있는데요. 최 대대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임성근과 대대장 2명 등 총 3명인 겁니다. 김종대 의원의 말에 따르면 공수처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 포렌식 자료도 갖고 갔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수사를 모두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최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이 난리를 친 이유가 바로 임성근 구학이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임성근이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구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벌써 수차례나 발의되고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 분노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 지경으로 폭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죠. 그런데 대구지검이 임성근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구지검이 이렇게 임성근을 피의자 명단에 올리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최상병 유족들이 경찰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모친도 최근 대구지검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김종대 전 의원은 지는 해에 대한 검찰의 반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발빠르게 윤석열을 손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다면 윤석열 몰락과 함께 검찰도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책임 회피일 수도 있고 새로운 권력에 줄을 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특검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지금 계속 터져나오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JTBC 특정도 검찰 발의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성근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처음으로 20%가 무너졌습니다. 긍정이 19.2% 부정이 80%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무원과 권력기관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국힘에서는 출당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검찰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검찰이 가장 권력의 냄새를 잘 맞는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약약강 말이죠. 어쨌든 임성근 수사는 당연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의 개입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특검으로 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나라의 상황을 이같이 보고 특단의 대책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내의 안보 상황 점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점검단 단장은 박지원 의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김민석 최고는 지금의 상황을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농단과 의료 대란은 수습 불가로 보고 최근 발족한 집권 플랜 본부를 중심으로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정권은 이미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건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일 뿐입니다. 지금 보세요. 나라가 한치 앞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젠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저는 촛불입니다.